상위 업체 차들에는 모두 국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랭킹 3등 업체에요, 미국 리벤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리튬에서거든요. 근데 확병했어요. 양극재 판가는 무조건 3분기에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2분기에 판가 빠져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면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2차전지 플러스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방송을 하는 이날 에코프로가 장중인 9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전기차 쪽에 관련된 투자 심리라든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월별 판매량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폭증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전기차 시장 동향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거 주식 투자랑 관련된 거니까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말하고 가도 될까요? 하세요. 좀 별로면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커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투자 관련된 책에서 본 건데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살면서 어찌됐건 간에 좋은 성과 결과물을 얻으려면 첫 번째가 시간이 결국 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불로소득으로 생각하시는데 주식 투자는 제가 전업으로 투자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냥 0원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0원을 갈아 넣지 못하시면 시간이라도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국은 최소한 시간을 투자해야 돈이 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품도 팔아야 되고요. 투자로 경험도 쌓아야 되고요. 실패도 하셔야 되고요. 엄청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실전 투자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된다. 아 정말 중요하죠. 네.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돈이 안 되는 시간을 버텨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에코프로를 샀는데 나는 에코프로가 70만 원도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에코프로가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중국이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 한국 전기차 침투율이 줄어든다. 에코프로 이동차 회장이 구속됐다. 이런 거는 에코프로 본연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 갖고 있는 양극재 배터리 밸류체인이 안 팔리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본업이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본업이 아닌 것 때문에 2차전지가 힘들었잖아요. 최근 2주 동안 또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그렇죠? 돈 안 되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안 돼도 그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투자한 거. 시간에 투자한 걸 바탕으로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텨내셔야지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 투자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단계는 건너뛰고 내가 투자한 거 바로 수익 나면 너무 좋죠. 그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투자했을 때 바로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올바르게 공부하고 시간을 갈아 놔서 올바르게 종목을 투자했으면 그 종목이 수익 안 나는 시간을 굉장히 슬기롭고 현명하게 그 수익 안 나는 시간도 즐겁게 버티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버티는 순간부터 주가는 아마 날아갈 겁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대표님 이거 아시는 내용이라도 영혼을 좀 담고 반응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넣어주세요. 전기차 판매. 최근 동향 어떤지. 전기차 판매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성장률이 안 꺾이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동향 보시면 5월 달에 대략적으로 전체 글로벌 판매량은 한 5월 한 달 동안 한 120만 대가 팔았어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이 약 49% 정도 50% 증가했고요. 전체 판매량이요. 중국 포함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45% 증가했는데 이거는 순수 전기차 비입이라고 하죠. 순수 전기차가 45% 증가했고요. 중국이 47만 대 그러니까 104%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많이 증가했네요. 중국이 왜 많이 증가했냐. 중국이 원래는 보조금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4년 동안을 다시 그대로 원래 주던 혜택 2021년까지 주던 혜택을 그대로 연장해서 2023년 기준으로 4년 연장해서 2027년까지 그대로 다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시 판매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판매가 살아나니까 성장률로는 압도적으로 104%라는 엄청난 성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순수 전기차가 비입이라고 하는 게 47% 성장했습니다. 프랑스가 49% 성장했어요. 영국이 59% 성장했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중국은 보조금을 오히려 확대했거든요. 4년 연장했거든요. 프랑스는 6천만 유로 보조금 주는데 5천만 유로로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판매 동향을 더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매월 체크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독일은 더 줄인대요. 독일은 6천만 유로에서 내년에 5천만, 내후년에 3천만 유로까지 약 절반 이상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보조금 줄이면 더 싼 차들, 작은 차들만 잘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LFP 배터리가 더 부각받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게 독일이 2년 동안 보조금 줄이는 기간, 그다음에 프랑스가 보조금 줄이는 기간 동안에 국내 업체들의 LFP 배터리가 나옵니다. 2025년에.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망간 리치 아시죠? 차세대 배터리. 그다음에 미드니켈, 니켈의 비중을 미드니켈, 니켈하고 코발트의 비중을 미드니켈 배터리. 그다음에 다결정 말고 단결정 배터리. 그건 훨씬 LFP 배터리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차세대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망간 리치, 미드니켈, 단결정, 심지어 국내 업체들의 LFP 배터리. 그래서 LFP 배터리가 침투율 자체로는 저는 점점 떨어질 거라고 봐요. LFP 배터리를 2030년까지 45%까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45%까지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 증권사 레퍼트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LFP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장밋빛이 전망만 하지 않았나. 그냥 현실적으로 LFP 배터리가 최대 아마 캐파가 늘어나도 국내 업체들의 LFP 시장에 침투한 것까지 감안해도 35% 정도가 적정 수준이 되지 않을까. 왜냐? LFP 배터리의 지금 소위 말하는 글로벌 침투율은요. 미국이 11%, 유럽이 3%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조금 깎아도 유럽의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3%에서 30%까지 10배 성장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5월달 전기차 판매, 미국과 중국, 독일 모두 50% 가까운 성장이 났다. 50%예요. 이게 말이 50%지.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무슨 차가 많이 팔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 테슬라랑 BYD 차랑 유럽에서 거의 엄청나게 비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안 팔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안 팔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5월달에 잘 팔려가지고요. 테슬라가요? 네. 대표적인 모델3 모델이라 미친 듯이 팔렸어요. 그래서 5월달에 여기 차종별로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졌는데 테슬라 모델3 모델Y가 유럽에서도 잘 팔린 차종 1등, 2등.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1등, 2등. 모델3 모델Y가 싹쓸했어요. 그런데 3등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3등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몰라요. 3등이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3등이요. 아 그래요? 기가 막히죠.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 8%까지. 이거 5월달 데이터 포함이거든요. 5월달 데이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요. 보조금 못 받은 거예요. 현대기아차. 못 받은 상황 5월달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건 6월달 데이터예요. 6월달 데이터는 다음 달에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런데 5월달 합산으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점유율 8%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현대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 유럽에서도 톡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차이가요.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현대기아 하나가 르노. 르노조에. 르노까지 해서 4개가 2등을 다투고 있는데 1%밖에 차이 안 나요. 점유율 차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북미하고 유럽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차종 중에 모든 상위 업체 차들에는 모두 국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재미있는 차종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유럽에 랭킹 3등으로 많이 팔린 게 E500이라는 차가 많이 팔렸어요. E500이요? 어디 차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E500. E500? E 하면 약간 벤츠 E 클라스 생각이 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E500이 어디인 거냐면요. 스텔란티스가 피아트, 이태리 피아트, 시트로엥, 푸조 이런 회사들 다 합병했잖아요. 피아트의 E500이라는 차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피아트 E500이 어느 배터리가 들어가냐. 삼성 SDI가 들어간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등, 2등 테슬라에 들어가는 일부 유럽 물량 중에 하나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갔는데 중국 데이터 중에 처음으로 5월달 데이터예요. 그래서 LG 앤솔이 전 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892% 증가, 1기가와트 씨로 처음으로 LG 앤솔이 상위권에 진입을 했어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LG 앤솔, 1기가와트 씨. 물론 뭐 CATN이나 BYD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진입했다는 거. 그 말은 뭐냐. 아,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테슬라 물량에 LG 앤솔이 일부 들어가겠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죠. 890%가 증가했어요, 중국에서. 처음이에요. 제가 월별 데이터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LG 앤솔이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무조건 놀란할 수밖에 없겠다. 심지어 볼보조차도요, 지금. CATL 독자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SDI 배터리 전폭적으로 지금 쓰려고 달포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볼보가 지금 차세대 배터리 가장 강력한 협력사로 삼성 SDI를 보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월별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게 삼성 SDI가 굉장히 월별로 견주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출애하는 데이터가. 그거는 북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북미, 유럽 다 통틀어서. 그래서 최근 삼성 SDI의 약진이 돋보인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서 LG 앤솔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50% 넘는 전체 판매 성장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 팔리는 상위 1등부터 5등 차종에는 모두 100% 다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 심지어 테슬라 향에도 LG 앤솔 배터리가 일부 CATL의 물량을 좀 뺏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충분히 출현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판매가 증가한 그런 영향이 결과적으로 우리 K배터리, 특히나 LG 앤솔, 프로뉴선이라는지 이쪽에 약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 동향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약간 2차전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라든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제 판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어요. 왜냐? 판가 계속 빠질 거다. 심지어 삼성증권 애너리스트 레포트에 보니까 2분기보다 3분기에 양극제 판가가 39%가 빠질 거래요. 39%요? 네. 거의 반토막이네, 그러면?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그 반토막에 논거가 중요하잖아요. 논리적 근거. 첫 번째가 리튬 가격 빠진 거 고점 대비 자꾸 고점이랑 비교해요. 최고점. 최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고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이 최고점이라는 거는요. 역대 리튬 가격 나온 것 중에 제일 최고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고점 대비는 아시겠지만 5월 달에 탄산 리튬 가격이 100% 올랐어요. 그 탄산 리튬 100% 오른 가격이 국내 수산화 리튬에 반영되는 시차 2개월, 국내 수산화 리튬으로 양극제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건 2개월이에요. 그럼 4개월이거든요. 그럼 5월 달에 탄산 리튬 100% 반영했고 제가 오늘자 확인한 것도 탄산 리튬 킬로그램당 302.5, 300위 안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 탄산 리튬 가격 100% 올라간 거고 당연히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반영되는 시점이 9월이에요. 근데 이분은 딱 9월 달에 39%가 빠진다고 했거든요. 39% 빠지는 게 첫 번째 리튬 가격 회복 안 될 거다고. 두 번째가 리튬하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뭐죠? 니켈이잖아요. 리튬하고 니켈이 배터리 광물의 70에서 80%를 차지해요. 리튬하고 니켈이 빠지면 당연히 제일 큰 양극제의 80%인 리튬, 니켈이 빠지면 양극제가 당연히 빠지겠죠. 그럼 그 레포트에 따르면 리튬도 40% 빠져야 되고 니켈도 40% 빠져야 되거든요. 니켈은 매월 데이터가 나와요. 리튬도 데이터가 나오지만 니켈은 최근에 5월 달에 두 자릿수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두 자릿수까지는 안 빠졌고요. 한 6, 7%대 빠졌어요. 근데 그 6, 7% 빠진 게 6월 달 데이터에 보면 3%대로 줄었어요. 판매 타락 폭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5%에서 7% 정도 평균 빠지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크게 위아래로 오차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근데 5에서 7% 빠지는 게 여기서 39%가 빠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원자재 광물을 재련하거나 강화하는 업체들의 실정은 다 박살나기요? 그렇죠. 상식적인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삼성증권 레포트에 써가지고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이 동시에 박살난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리튬 니켈 가격이 박살나려면 갑자기 니켈 공급이 엄청나게 초과되거나 아니면 리튬 공급이 엄청나게 초과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자, 리튬 지금 국유화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심지어 한국, 몽골,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 광물 국유화하는 거에 대응해서 광물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하려고 대비체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광물협의체도 따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광물자원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포스코가 강력한 아르헨티나 염호 갖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아르헨티나 염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심지어 미국의 랭킹 3등 업체 엄청나게 큰 회사죠. 리벤트랑 호주의 회사랑 인수합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리튬을 염호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또 줄었어요. 하나가 아예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것과 동시에 이 미국의 리벤트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확정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를 FTA 비협정국에 준하는, 비준하는 국가로 지금 협의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르헨티나 FTA 협정국에 넣어달라 그 얘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발빠르게 정부에서 나서서 리튬에 관련돼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 리튬 공급하는 업체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랭킹 3등 업체예요. 미국 리벤트랑에서. 엄청나게 큰 리튬이었거든요. 그런데 합병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리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 리튬 100% 올라간 게 9월 달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그럼 양극재 판가는 무조건 3분기에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레포트에도 양극재 판가는 3분기부터 정상화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 때문에 그날 당일날 양극재 업체들이 박살이 났거든요. LG와 그 큰 시총 50조짜리가 6%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슈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양극재 판가가 5월 달 6월 달 제가 갖고 왔는데 데이터. 6월 달에는 NCA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NCA 쪽이 판가 수출량 모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NCA 쪽이요. NCA 어디가 잘하죠? 역시 에코프로비엠이죠. 5월 달에는 어디가 좋았냐? NCM이 좋았어요. NCM에서 수출액 27% 증가했고 수출량 18% 증가했어요. 수출 단가도 전월 대비 6.4% 빠졌어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대구에서 엄청나게 졌어요. 대구는 어디가 있죠? LNF가 있죠. 대구는 수출도 72% 증가했고요. 수출량도 41% 증가했어요. 더군다나 우려하는 수출 가격 또한 오히려 대구에서는 수출 가격이 전월 대비도 4%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5월 달 수출 데이터, 6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양극재 판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졌다. 수출량 판매량 모두 견조하다. 물론 전월 대비 빠지는 수준이 한 자리 수준이기 때문에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그걸로 인해서 양극재 판가가 과도하게 39% 하락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양극재도 판가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고 양극재 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리튬과 니켈 가격은 심지어 견조하다. 지금의 바닥, 그러니까 리튬과 니켈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부분이 반영되는 그 끝은 2분기가 끝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3분기 정상화 수선을 받고 4분기는 아주 정상 판가를 받아서 3, 4분기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1, 2분기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근데 2분기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 2분기는 여전히 떨어진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리튬이든 리켈이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2분기에 판가 빠져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면 거기에 흔들려 하지 마시라.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매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중에 NCM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지 NCA가 더 많이 빠지는지 NCM 어느 업체가 하죠? 그거 체크하시고 NCA는 어디가 주력이죠? 그거 체크하시고 수출 단가도 지역별로 나와요. 포항은 어디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대구는 어디죠? LNF. 청주는 어디죠? LG화. 청주에는 LG화하고 에코프로비엠 있죠. 그래서 각 개별 도시별로 개별 시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양극재 판가와 관련된 리튬과 니켈의 원자재가 그렇게 폭락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판가가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룸만 남아있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약간 또 이슈가 있을까요? 네. 그거 외에 또 보면은 미국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패스트 마켓 리튬 공급과 배터리 원자재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1등 업체인 앨범알. 리튬 글로벌 최대 생산 업체가 앨범알인데요. 앨범알이 2030년에 30년까지도 리튬의 공급보다 수요가 50만 톤 이상. 최소 50만 톤 이상 리튬 수요가 공급보다 초과 상태다. 초과 수요 상태다. 그러니까 공급이 딸린다. 그 얘기에요. 50만 톤 이상.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리튬의 판가가 여기서 50% 이상 빠진다? 그거는 50%가 아니죠. 많이 빠진다고 보는 데는 40달러가 5분의 1 토막 난다고 했으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양극제 업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양극제를 분석하는 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로 국제표준화로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양극제 업체 상위 글로벌 탑10 중에 에코프로비엠, 엘지화학, 포스코퓨처엠, LNF가 들어가 있죠. 상위 10개 중에 4개가 들어가 있죠. 코스모 신소제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국내 업체인데 이게 국제표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국제표준화되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더 국제표준화됐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품질과 레퍼런스가 검증됐다는 의미고 더 국내 양극제 업체를 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쓸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부터 보니까 호재가 진짜 많네요. 앞으로 호재는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천만 번째 4680 배터리 셀을 생산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 나오면 LFP 배터리 입지는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 원통용 배터리 나오면 LFP 배터리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성능은, 에너지 성능은 월등히 좋은데. 그래서 아마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는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죠. LG N솔드하고 삼성 SDI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앨런 머스크랑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는 거는 이 4680 원통용 배터리, 너네도 4680 원통용 배터리 기술 있잖아. 그것 좀 줘봐. 이렇게 약간 모종해. 이 4680 원통용 배터리, 너네 전고체도 한다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소위 말하는 협력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좀 합리적으로 출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슈를 잘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chegar mentre 주의 아한 조사 통합이고 최고 땅 담당자리, 멤버들의 가속력이이지 않을까. contained interes한 이엔트가